내가 이기면 죽일 건 다 죽였거든? 너가 들어가기만 하면 돼. 멍청아. 뭐야, C. 왜 소리만 쏘는 것 같지? 뭘로 쫓아가는데? 이걸로? 아 저거 빨리 좀 타! 이친구여 어디가니? 어 못가 못가 어 못가 우와 개쎄 와우 맨 저친구 진짜 쎄 뭐 개놈새끼 이거 이거 어 다 부셔먹어 그냥 아 이야 올라가라 야 이럴거면 그냥 빠른 차 하나 구할걸 그랬나 어 나도 부수 있었네 이거 야 거기서 어어 어어어 드리퍼트 진짜 잘하네 뭐야 다시 돌아가는데? 쟤 바본가봐 다시 돌아왔어 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어어 맨 쟤네 안걸리고 나는걸리고 뭐야 이게 아 내가 이 차를 내가 쟤가 기다릴줄 알았냐구 아우 저 상판뛰기 계속 그냥 쫓아왔다 이새끼야 운전 더럽게 못해요 이제 어어 어어 미안해 아씨 경찰이 앞에 있었네 어어 나 앵그리이 저는 야 돈 챙겨 위스킵 wid you hear me 아니 잠만 돈이 어딨는데 아씨 클났다 이거 야 쬐고 가자 쬐고 가야겠다 아씨 바퀴 터렸어 마지막 미션이 뭐 이렇게 해판이야 이거 좋았어 이대로 경찰을 해지한다 됐스 완벽해 어 잠만 난 위급해 난 위급하는 환자야 환자는 먹고 탄다 이씨 왜 다시 내려 이 새끼만 장애가 뭐 회장님인줄 알고 뒤에 타네 쉐키 저 진짜 잘못하다가 마지막 미션 하는데 죽을 뻔 했네 아 저기 안에 있구나 아 아 나 이거 참 빼기가 힘드네 빠꾸여 어 야 타자 이제 택시기사도 이제 공범이야 우릴 태워줬거든 우리 여기까지 데려와 줬어 공범 쉐키 오케있 자 이렇게 거래를 하고 거의 은행 턴거랑 똑같은 가격을 받고 야야야야야 야야야L야야 내려봐 예전 다음에 또 미션이 하나 더 있거든요? 결혼식인가? 이제 로만이 제일 불쌍할 때가 오는거지 얍! 빡! 뭐집? 딱세이 맨! 나를 어디로가 내보내줘요 안녕 좋은집에가서 저장을 해야겠군 어 뭐가 완벽해 이거 마지막이야? 빨리 결혼식이 언젠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기다리기 귀찮나 자 이제 원 라스트 띵 칩에다가 이제 복수한거 아니 뭐야 거래한거죠 거래한거 저장을 하고 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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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던거죠 케이트 케이트 로만이 결혼식으로 돌아가고 어? 그랬다 케이트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살았다는걸 알게된다 ㅎㅎㅎ ㅎㅎㅎㅎㅎㅎ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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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질 않아 ㅋㅋ 결혼식에 참석을 안한대요 ㅋㅋ 止 Pat 오케이! 좋아! 로만! 결혼! 예아! 탁시! 결혼식장으로 가주세요! 미스터 앤 미... 아... 미스? 교회... 맨! 장례식장 맨! 장례식장 아니었나? 따란! 걸어서 왔지롱! 가자 로만! 결혼식이다! 자... 아우 맨! 드디어 얘네가 결혼을 하는구만! 하하하하 뭐야? 나 아무것도 안 눌렀어! 갑자기 화면이 넘어... 어... 아니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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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응 디미티 래스콜롱의 cena 으어어 Zug asi 오메에에엥 안돼 로마안 로맨 뒤졌어 로맨이 거래하라 했는데 로맨이 뒤졌어 내가 예상했던 게 이거란 말이야 거기 나가지만 케이트가 안온 이유는 자기가 안 뒤질려고 안온 거였어 더러우냐 어? 니코 옛날 옷인데? 니코는 옛날 옷을 입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그 옷 그랬다 로마는 그렇게 세상을 떴다 로마 장례식장은 언제 해 그럼? 뱄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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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그 깨스키 어? 디미트리가 어딘지 빨리빨리 아직 미션 남아있는 거 다 알어 어? 아직 여기 어? 미션 달성도가 93%란 말이야 아직 더 남아있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빨리빨리 나오란 말이야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 야 근데 니코 옛날 이거 입은 건 오랜만에 본다 정장 입고 나서부터는 이 옷 한 번도 안 입었는데 좋아 한 번만 더 짜자 저자... 저장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는 건지 모르겠어 거의 그 느낌인데? 폐인된 느낌? 거의 니코베릭 폐인됐어 사촌용... 사촌주... 아이 뭐야 형 죽었다고 거의 폐인... 그 급으로 그냥 자야되는데 조용히 해 이 새꺄 조용히 하라고 어? 마 연락을 언제 주는데 그리고 경찰이 날 봤어 난 도망가야되 하하하하 경찰이 날 봤어 난 도망가야된단 말야 야! 야아아아아아 아야아 내 욕경은 경찰이 아직도 날 발견 못했다는게 웃긴 건데 어우씨 운전이 안돼 이거 경찰이 빠지면 전화가 오겠지? 전화가 오면 미션이 시작되겠지? 난 그렇게 믿어 바로 할 수 있을거라 믿어 하지만 그거는 나의 바램일 뿐이었다 어! 맞네 어깨이 간다 잡으러 가야겠군 어디였나 이 벅스 시간이 찾아와 씨 근데 웃긴건 난 어디로 가는걸까 여기서 떨어지면 난 뒤질텐데 어? 설마 여기 길이 아니야? 허어 맨? 길이 아니었네 어... 아... 아니 여기서 떨어지면 뒤져 그냥 올라간다고 차가 없어서 문제네 그래픽이 있다 없으니깐 그냥 길인거 같애 오케이 오케이 제이코... 뭐야 여기야? 너무 먼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차 하나만 싹 구해가지고 허잇 이제 로만이 죽어서 이제 택시 서비스도 못해요 카서비스 무료차는 못타 무조건 택시 타야돼 에 택시 번호는 없나? 뭐래? 씨 이게 뭐 휴대폰에 택시 부르는 뭐 번호 있을거 같은데 야 제이코 뭐야 왜케 좋은차 타고 다녀 와 뭐야 방금 왜차 왜케 흔들렸어 뭐지? 로만이 제 아기야 내가 그 아기야 내가 그 아기야 이 페고리니아 아기야 이 아기야 이 아기야 이 아기야 이 아기야 이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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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처음부터 들킬거면은 시베 이렇게 잊지말든가 이거 미행이 아니야 그냥 쫓아가는거지 뭐 이런라 마치 다 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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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를 도와드리지 못해? 내가 프리디라인 너의 브레디라인